내무부 장관님께 2020년 11월 미국 주식 투자 보고를 하겠습니다. 사모님. 이번 달 배당금은 396달러가 들어왔어요. 396달러가 들어왔는데 T에서 280달러 그 다음에 메인스트리트 캐피탈에서 115달러 그 다음에 에너지 트랜스퍼에서 20달러 그리고 QQQ에서 8.58달러 다이아에서 2.18달러 그래서 총 396달러가 들어오고 총 우리가 3월달부터 10월달까지 배당받은 금액이 3,279달러야. 이번 달에 매수 매도 종목은 매도 종목은 두 종목이 있어. ET, 에너지 트랜스퍼 이거 배당 보고 들어갔다가 사자마자 이틀 후에 배당 컷당하고 그래서 번져나서 우리가 팔아버렸지. 210주 그리고 애플 이거는 아이폰 만든 애플이 아니고 리치 회사야. 이것도 처음 미국 주식 샀었을 때 월배당 받으려고 샀던 건데 애플 호스테빌리티라고 이거는 상업용 호텔 상업용 관련 리치인데 코로나 사태로 해서 배당 컷 한 달 받고서 배당 못 받았지. 그런데 한 8,9개월 버티니까 매수가까지 와서 팔아버렸어. 그래서 두 종목을 한 각각 1,300달러씩 팔아가지고서 다른 종목을 샀지. 매수 종목으로는 매수 종목으로는 우리의 배당 킹 알트리아 10주 404달러 사고 그다음에 우리가 새롭게 편입한 리튬 배터리 ETF LIT를 10주 508달러 사고 매월 사는 다이아 2주 579달러 그다음에 메인스트리트 캐피탈 매월 받는 21주 661달러 그다음에 새하거 QQQ 한주랑 내거 4주 1443달러 그다음에 AT&T 50주 1475달러 그래서 매수매도 총 한 금액이 순 매수 금액이 2439달러 여기다 1,100원 곱하면 뭐 한 260-70만원 산거지 그러면 이제 우리 새하의 계좌 수익률을 보면 지금까지 총 매수금액이 2,929달러 평가금액이 3,336달러 수익금액이 391달러 11월달에 보면 누적 수익률이 13.35% 확실히 그 정립식 매수하는게 이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올라가 처음에 우리 코로나 사태 터졌을 때가 마이너스 14%였거든 쭉 했다가 지난달 지난달 10월달에 되게 장 안좋았던거 알지 여보 S&P500 지수 엄청 떨어졌었거든 그때 지난달에 2.85% 했는데 이번달에 13.35% 새하거 피치 그 다음에 나의 정립식 계좌 수익률 이것도 14.37% 괜찮지 총 매수금액이 18,845달러 평가금액이 21,595달러 수익금액은 2,709달러 이것도 이것도 지난 10월달에 수익률이 3.34% 이었는데 미국 주식이 12월달에 많이 올라서 수익률이 14.37% 로 많이 좋아졌어 그 다음에 나의 패착 레버리지 이렇게 해서 배당률 산 것들 초기 매수금액이 76,000달러 했거든 배당 들어오는거 계속 매수해서 현재 79,541달러를 매수했는데 지금 11월달에 평가금액이 69,369달러 마이너스 13,21달러 이거는 수익이 플러스 된적 한 번도 없어 지난 3월부터 이번달 11월까지 그래도 11월 기준으로 마이너스 12.97% 손실폭이 많이 줄어들었어 그래도 이렇게 마이너스더라도 희망적인걸 내가 당신한테 복을 해줘야 되잖아 그치 우리 그 레버리지로 사는 것 중에서 배당킹 MO 알트리아그룹 이게 지금 디비던트 히스토리거든 50년 이상 이렇게 배당을 늘려준 종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시세차익은 좀 손해를 보고 있지만 이거 보고 가는거야 믿고 끝까지 알겠지 그래서 추가 매수했던거고 그다음 두번째 AT&T AT&T는 배당 귀족주야 25년 이상 배당을 늘려준거 이것도 봐봐 199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무상향 그래프 보이지 미국 통신 최대 통신회사인데 이거 망하겠어? 안 망할거야 믿고 가는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지만 다음에 매월 주는 메인스트리트 캐피탈 이거는 뭐 10년이 아직 안 됐는데 내년되서도 이거 배당액을 좀 유지를 시키면 아마 배당 성취자를 달성을 할거야 근데 이 종목은 2008년도 금융위기 터지고 2009년도에도 계속 배당을 안 줄이고 지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난 믿어 이 회사의 저력을 그리고 여기 보면 그래프 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반기별 6개월에 한 번씩 월배당 말고 특별배당 해줬었어 근데 올해는 코로나 사태 터지고 6월달 12월달 그 특별배당이 없어졌는데 좀 회사가 좋아지면 월배당 이후에 이렇게 특별배당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힘을 가지고 가자고 알겠지? 그래서 이제 내가 레버리지 계좌를 해서 배당금을 올해 만약에 1월부터 12월까지 받았으면 총 받았을 금액이 4,269달러야 근데 내가 배당금 받은 걸로 그 알트리아 그룹 메인스트리트 캐피탈 AT&T 추가로 방금 매수를 했잖아 그래서 알트리아 그룹 같은 경우에는 주당 0,84달러에서 0,86달러로 그 배당금을 증액시켰거든 그래서 2021년도에 내가 배당 받을 금액을 따져보니깐 올해는 4,269달러였는데 내년에는 4,601달러 7.78% 상승되는 거야 4,600달러면 곱하기 1,100원 하면 한 500만원 정도 되겠네 그지? 이게 세후 금액이야 세후 금액 세후 4,600달러 받는 거야 배당 받으면 또 배당이 많이 주는 주식을 또 사는 거야 스노블 이펙트 있지 처음은 이렇게 작아 근데 꾸준하게 우량 주식을 모아가면 배당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스노블 이펙트를 효과를 볼 수 있어 이건 어차피 15년 장기 투자 계획을 한 거니까 이제 한 달만 지나면 1년 지나는 거야 알겠지? 궁금한 거 있어? 내가 지금까지 미국 주식 투자한 거에 대해서? 없어요 한국 주식에 비하면 수익률이 지금 많이 떨어지지 그치? 근데 달러 자산도 일정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야 돼 한국 주식, 부동산, 달러 알겠지? 네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거기서 금괴까지 우리 우리도 한번 사 금괴 한번 넣어보자 알겠지? 이상으로 11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 안녕